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우사서의 11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우사서 여우수에게 이러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하라 하시니라. 이 여우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우사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처죽이고 여우수아가 여우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살랐다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우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러살랐고 여우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우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우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우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우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우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우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겹과 곧엔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해롱은 산 아래 레바논 곤짜기에 바할깟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우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희위족 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칠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우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와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셋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우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우수아서 열한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가난 땅의 전투의 마지막 전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가난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 정복 전쟁이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해성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가난 남쪽 지역의 아모리 다섯 왕 전투와 오늘 가난 북쪽의 하소랑의 연합군 싸움까지 성경에서는 단순히 네 가지의 전투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가난의 정복 전쟁이 단기간에 끝난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가난 정복 전쟁은 약 7년 정도의 시간을 소요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겠다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땅 북쪽만 정령하면 되는 상황 속에서 이 하소랑이 마치 모든 병력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동맹을 맺어서 모읍니다. 그 수요가 마치 사절 말씀해 보니까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다고 했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숙자입니다. 그만큼 이 한 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 가난한 땅의 모든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그러한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쟁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였던 여우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려 약 7년 동안 이 전투를 이끌어왔는데 여우수아가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느꼈을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우수아에서 1장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여우수아에게 빠짐없이 해주시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여우와께서 여우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여우수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는지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반대로 오늘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요즘 가장 많이 하고 계신가? 겸손하라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감사하라 할 수도 있고요. 결국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거겠죠. 여우수아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혼자 이끌고 가야 한다는 중악관 전투가 점점 치열해집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그냥 돌기만 하면 됐는데 그 이후에는 많은 사상자도 나오게 되죠. 여우수아 스스로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우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은 대책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우수아서 1장 9절에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우아가 너와 함께하는 이라 하시니라. 언제나 함께하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든 족속에게 파송하실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앞서 나눴던 것처럼 변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진리예요. 변화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떠나고 안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완고한 그 순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이세요. 아플 때도 고난을 당할 때도.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완고하게 만들지 마시지. 재짓지 않게 만들지 마시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못한 거죠. 요호수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상황이 결국 내 안에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단절감을 더 깊게 만듭니다. 두려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신다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단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염려, 두려움만 몇 가지만 신겨주면 이 사람이 금방 넘어지고 마귀가 사단이 이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낙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누가 와서 말하지 않아도 낙심합니다. 스스로 물러섭니다. 스스로 뱃길을 듭니다. 포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민숙이 14장에 나온 가나한 정탐권의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을 하고 한 이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정탐권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밤새 통곡합니다. 그들은 가나한 땅에 들어갔나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앞서 다녀온 열두 정통군의 이 열 명의 이야기만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통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이 가나한 족속에게 밟혀 죽는 것을 상상할 뿐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상상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 음성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두려움은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분명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5년 전 둘째 하연이가 급하게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부안검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큰 수술은 아닙니다. 다만 시력이 계속해서 눈썹이 길다 보니까 시력이 눈을 찌르도 보니까 시력이 계속해서 너무 급하게 떨어져서 긴급하게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이제 만 4살 된 아이가 전신마취를 한다고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 좋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신마취를 한다고 하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 때죠. 4학년 때 겨울 성경학교에 함께 간 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이 그 다음 주에 충농증 수술을 한다고 해서 다녀왔는데 수술하러 들어간 다음에 병원에서 급작스럽게 죽었다는 거예요. 전신마취를 한 이후에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러한 마음 가운데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제 스스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딸 아이가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딸은 수술하기 싫다고 하고 그냥 좀 커서 하면 안 되냐고 아내도 말하고 그런데 병원에서는 시력이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하고 일어나지 않을 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려움이 찾아올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충만함을 늘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므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뭐가 없대요?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과 왕고함이 찾아오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이 안 판정을 받은 이후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니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드셨대요. 이유인 즉 내가 살아있을 때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보고를 드리나 하나 그러한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염려 가운데 있을 때 하루는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였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기다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무엇인가 잘못하더라도 부모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빠 엄마가 어떠한 잘못이라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는 너무나도 당당한 아이들이 많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그 사랑이 얼마나 충만하고 풍성하면 당당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십니까? 어떠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떠한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을 당연한 감정으로는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잖아. 그럴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좀 보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건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건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셋째가 못 박혀 돌아가셨대요.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깨어버리려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하죠. 두려움과 염려에 반응하게 만들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음에 대한 멸망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유쾌하기 위해서. 더 감사한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17절을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종로를 타며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결국 이 죄의 결과가 사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쾌하기 위해서 주님도 동일하게 고난의 길을 가셨고 고난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두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잔을 받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죽음과 공포를 몸소 체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두려움을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염려에 두려움에 사무쳐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가 물질의 문제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 오늘 우리 저녁에 함께 기도하겠지만 가정의 문제 정말 고난의 긴 터널에 막막함에 반응하기를 주님은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지 나를 보면서 너 그러면 그렇게 실패할 줄 알았어 정제하거나 우리를 꾸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합시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주님은 나의 어떠한 두려움을 어떠한 염려를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결국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된 여우수와 이스라엘의 백성의 가난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우와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동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처죽이고 23절 이와 같은 여우수와가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며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1장의 여우수와는 어떤 모습이었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함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고 염려하는 자였어요. 하지만 그가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누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염려하는 것을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여기선 안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십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염려 또한 여전히 내가 내어드시지 못하는 두려움들이 있을 터인데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믿음을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6절 여호와께서 여호와스와에게 이르시되 그들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염려는 무엇인가? 이미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아시고 계신 주님입니다. 주님 여호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두려움과 염려에 사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요 주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하게 분별하며 나아갈 것 내 안에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나보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내 안에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영역들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회개하며 주님 옆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 하나님 모든 사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붙집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 내 생각, 철저하게 나의 죽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떠한 문제로 잠도 못 이루고 어떠한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는데 나는 여전히 두려움에 염려의 자리에 서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자리에 서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이 마음 가운데 왕구함을 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 여전히 교회에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 때문에 낙심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불확실함에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주 예수님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부들고 더욱더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기도의 제목 부들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가정과 또한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보다도 더 크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일상에서 정말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염려해야 될 상황인데 두려워해야 될 상황인데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나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지 않나 주님 일상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이 나라와 이민족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용사 믿음의 군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기도 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내가 분명한 믿음의 아버지 용사 믿음의 군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님 내 안에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상에서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려져 정말로 하나님 믿음의 군대여 하나님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염려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상황 가운데 염려하지 않는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하여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나의 마음 가운데 기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만을 증거하는 상 그 주님의 은혜의 아버지와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 예수님 나의 은혜의 아버지에flows